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금리 결정됐어요. 9월 19일 우리가 이승조의 TMI 시간을 통해서 9월 19일 전에 현금화 시켜놓으라고 했어요. 100% 매도할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연말장 12월달까지를 미리 생각하면서 어떤 섹터로 이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의미 있는 곳 좀 찍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4만 9천원 오늘 외국인이 500만 주 이상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4만 9천원에서 사갖고 얼마 수익 날까요 연말까지 3% 5%도 잘 안 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KT 사갖고 배당 수익률 내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차액 2만 7천원에 사서 한 3만원 넘을 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4만 9천원에 사서 수익률 오히려 4만 2천원 딱 오면 사십시오. 또 이 만든 게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귀신같이 4만 7천 5백원 이거 치고 나가서 2, 3천원 올리는 게 파생시장과 연관된 파생의 맥점을 잘 아는 우정국이라든지 기관들의 배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롱쇼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미 있는 날이 있어요. 9월 19일이 저는 파생시장으로 꼭지 찍은 의미 있는 날 8월 6일, 8월 16일, 8월 26일에 정반대 코스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럴 때 제가 보는 단순 무식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는 금년도 종합주가 지수는 12월 달이 바닥이면서 상고 하자로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중국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률과 실적 이제는 두 단어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장당이 금리 역전현상, 디플레이션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일본 불매운동. 요새 그 얘기 싹 없죠. 오히려 불매운동 관련 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요게 실적이 개선되는지 11월 달에 오히려 그거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단순 무식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목균형표상의 시간의 감각입니다. 4월 17일 고점부터 요번 8월 6일 저점까지가 77일입니다. 7월 1일 중간 고점부터 8월 6일까지 27일입니다. 이럴 때 1대1 시간으로만 봅니다. 지금 29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 보시죠.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7일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단순하게 짧게 보시죠. 17일 후에 봐요. 17일 후에 제가 날짜까지 카운팅하면 10월 1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때 15일 미국 관세 연계한 거 지났을 거고 10월 옵션 만기 지났을 거고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저는 이건 정상적 에너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만든 게 무슨 에너지냐. 삼성전자 에너지입니다. 에스카이닉스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는 이제 1220원을 10월 11월에 돌파하나 보십시오. 이 장이 추가 렐리 나면 1150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80원 찍고 이제는 우상량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00% 다 매도한 다음에 한 달 후에 10월 달은 코스피, 11월 달은 코스닥 실적을 발표하라, 발표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기준으로 환율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코스닥 650에서 게임 끝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7700원까지 간 거 100% 완료한 다음에 11월 실적 그러면 셀티네스케어 100% 매도하는 전략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율 이번에 1200원, 1220원 이거를 동그라미 거놓고 이 속도를 앞으로 한 달 기준으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10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는 날 이 환율 위치가 어딘가를 검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4만 7500원을 돌파하면 순응해라. 그래 진 2, 3천 원도 올릴 거다. 5만 원 저하. 그리고 다시 거기서 죽일 거다. 마치 8만 원 돌파하고 5천 원 올린 다음에 여기서 죽이는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2천 원 정도, 4만 9천 원까지 유지하는데 540만 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연기금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승전, 삼성전자. 아까 이렇게 슈팅 나왔거든요. 아까 360만 주였는데 지금 아까 제가 캡처 뜰 때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 검증해보니까 540만 주더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제는 연기금 등이 파란 색깔로 바뀌고 빨간색 같다 파란 색깔은 스위칭 기점을 앞으로 10월 5일을 제가 딱 디데이를 잡아드릴게요. 이거를 감을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시장은 이제 오늘 고점을 오전 짝이 찍었습니다. 276.2 이럴 때 1%, 2%, 3%, 3% 선이 267.9의 추세 전환선이고 오늘 273.7까지 줬다가 돌립니다. 이 1%대의 중심, 2%대의 중심, 3%대의 중심 이걸 보면서 이거가 계단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어느 날 깨브로 3 내지 5포인트 하락하고 지수가 30포인트 빠지는 날이 언제 나오나 이제부터 9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카운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9월 19일 기준으로 매수, 매도 종목을 차별화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다 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그림 나온 거, 120m에서 슈팅했던 거 어저께 지금 아프리카 돼지혈병 이런 것들 데드라인 정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 주도들 얘기도 하네요. 다 이런 패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닥에서 따불이상, 이격급등 이런 것들은 막 더 간다고 해도 남드세요 마인드로 어느 선을 정해놓고 현금화시키는 데 주력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 빠져도 상관없는 내수주나 중성 가치주나 정책 관련 주에서 우, 하향의 이런 모양 보여주는 종목 이런 것들 찾아내십시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그동안 코스피 200주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방산 현화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 여러분들 70에서 100% 다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 보는데? 실적 확인하고 하세요. 한 달간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 생각과 정반대로 간 게 있습니다. 삼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급등합니다. 이게 이재용 배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보면 대우조선해양 보세요. 떨어진 게 33일입니다. 올라간 게 26일이에요. 이거 70에서 100% 챙기면서 이번에 21선을 지지하는지 이게 2만 7, 8천 원입니다. 실적 노출될 때까지 10월 말까지 이거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여기서 지지해주는지 깨고 내려가는지 대우조선해양, 현대 엘리베이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거에 반. 21선 지지하나. 이거 보시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떨어진 게 27일. 지금 오른 게 31입니다. 1대1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8만 원 선을 딱 거드릴게요. 8만 원 선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거는 제가 북방주는 오히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답방 케이스로 중국 갈 때 오히려 악재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정상회담에서 뭔가 스몰들이 있을 거야. 언론에서 나오죠. 꿈 깨세요. 저는 꿈 깨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추진하지만 트럼프가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왜? 주한미군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하고 카드에서 써먹지 그리고 이건 유엔하고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앞서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보다 트럼프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주는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리고 저점 대비 지금 6만 6천 원짜리가 9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남두세요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 이제는 현대 건설도 매도하고 현대로템도 매도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매도하면서 한 거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어떤 모멘텀 나와야 되냐면요. 한전부직 건설 들어가야 돼요. 그건 이달 말에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연기가 안 되고 착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연기되면 총선 관련주로 집중하십시오. 총선 관련주. 방송 컨텐츠. 예를 들어서 부산방송의 KNN 그 다음에 IMBC YTN 디지털조선 이런 총선 방송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여러분들 한 달 1900 빠졌을 때 공포가 그때 애국주의 일본 불매운동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요새 애국주의 불매운동 방송에서 거론도 안 하죠. 이 축가 보세요. 이렇게 급등한 것들이 급락을 합니다. 고점 대비 한 30, 40%씩 빠져요. 지금 121성 근처까지 오면 여러분들 모나미는 4,000원과 4,500원 사이 그 다음에 신성통상은 1,200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1,500원과 1,700원 사이에 실적은 그래도 불매운동에서 요새 그 부분이 얼마라도 반영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오히려 실적 11월달 10월달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실적 나오죠. 진짜 불매운동 실적 호전이 되는지 보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이 종목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는 제가 고민이 이겁니다. 두 가지 롱샷 여러분들 우리가 카카오로 이 시간 이승도이 TM을 통해서 9만 원대 역발상 집중해가지고 13만 5천 원대 게임 끝내드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의 3위 안에 카카오가 들어와요. 지금 추천은 네이버들 할 겁니다. 그런데 순서 보세요. 9만 원대 9만 원대에서 13만 원 이 5월달 처음 찍었습니다. 이게 11만 원 쌍바닥 6월까지 그리고 나서 13만 5천 원 에서 못 가요. 그럴 때 네이버가 롱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막 추천 많이 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쪽이 치고 나가는지 보고 이거 치고 나갈 때 따라가는 그러니까 롱샷이 바뀌나 보시고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정책 관련주라든지 등등 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13만 5천 원 따라가냐 하실 분은 13만 원 대드 잡고 하시고요. 전 목표 수익률 15만 원 정도밖에 안 봅니다. 이거 하느니 이거 갈 때 이 밑에 종목 보시면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띵크웨어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 연결되거나 카메라 모듈과 연결되거나 또 간단히 얘기해서 전자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블랙박스와 관련되거나 등등등등 오히려 이런 것들 중에 아까 그래프 우하형의 120 밑에서 수렴 수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래랑만 탁 치면 이게 이제 45도 각도로 1, 2, 3 이런 그림의 종목들로 종목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바 여러분들 삼바 보시면 제 생각과 정반대된 거예요. 보시면 여기 연기금 등이 사요. 저는 이거 국민연금이 이 종목 샀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우정국의 합성 차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나 삼바 만진에너지가 파생시장의 전문가적 맥점을 딱 잘하는 애들들이에요. 그 에너지가 연수성이 있겠나? 저는 35만 원은 힘들다. 그리고 분식회계의 문제는 다시 거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럴 때 이번에 삼성전자 올린 거 삼바 올린 게 바스켓으로 다시 수익증 전략에 이용당하는지도 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티널리스케어를 우리가 100% 다 삼바 덕분에 매도 코덱스 100% 매도 이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 판단해요? 11월달 실적 확인하고 하십시오. 실적을 확인하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이번에 종목 19일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성장이라는 개념 그리고 실적 이 두 단어가 지배할 거고 저는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을 5% 구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미리 생각해라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